기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포구의 따뜻한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제2지역과 마포라이온스클럽이 후원품을 기부했는데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제2지역과 마포라이온스클럽의 후원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비롯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제2지역 관계자 9명과 마포라이온스클럽 관계자 3명,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환가액 3천만 원인 수위 100벌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는 기부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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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